우리집에 선물이 한가득이 왔답니다 음 리오야 진아이모 고마워요 그래 옷도 잘 입을게요 가방도 고마워요 이런 간식은 어떻게 먹는건가요 와 우리 리오 신났네 제주 말완두칩 한번 먹어볼께요 처음 먹어보는데 어때 리오야 엄마는 다음에 못사줘 맛있게 잘 먹고 왔네요 다음엔 또 볼까 이거 한번 먹어보자 처음 먹어보는거지 먹어봐 음 왜 이건 별론가봐요 다음은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하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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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먹어 하우스 하우스 우리 하우스 가져가 하우스에서 먹어 진아이모가 보내준 맛있는 간식과 옷 잘 먹고 잘 입을께요 우리 송송이 살찌겠어 진아이모 다음에 만나면 뽀뽀해줄께요 사랑해요 냠냠 샐러멜 한글자막 by 한효정